안녕하세요 납득입니다 아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1등 부업 드림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정말 뭐 통하지 진짜 직장인들 주부님들 대학생들 대학교 2대 이상 남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학교 회사 언제 어디 가든지 PC자 스마트포만에서 할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해요 납득이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납득이 쉽게 들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비누퇴 접속목에 들어가서 마우스 딱딱딱 클릭을 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받고 수다방 들어가서 팬들과 수다를 다다다다다다 막 떨리면 그냥 분위기 두고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거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있대요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가입 이상 출석체크 들어가서 생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까지 그리고 DM 등 이렇게 하지 말고 1등급 드립큐 안 하면 확실적으로 통화가 가야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1등급 드립큐 지금 시작해서 납득이 됩니다 다행히 9000-8000-8000-8000-8000-8000-6000-8000-8000 р운소